딩동네 막내 소문났네 내가 모른다고 하던 건 나 하래 I'm a betterness, I'm a hurtness 썬지의 풀어프를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특이사항은 저는 어렸을 때 연기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8살 때 영화 트럭이랑 아버지의 출연을 했었고요 혹시 뭐 출연했던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생각나는 대사 같은 거 있으세요? 그럼 제가 거울공주에서 했던 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아의 꽃말이 뭔지 아니?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저는 피부가 정말 말랑말랑한데요 특히 언니들은 코가 정말 말랑말랑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선제이 씨의 코를 만져보면요 굉장히 이런 소리가 날 것처럼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완전제이 같기도 하고 맞아요 다음은 웃는 얼굴입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저는 항상 웃고 있다고 자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웃고 있다고 웃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 말고 더 샤랄라에서 뿅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그런 걸로 해주세요 시작! 샤랄라! 귀엽네요 귀엽네요 네, 다음은 닮은 꼴 부자 닮은 꼴 부자입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닮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세계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트위트를 한번 표정을 따라해보겠습니다 옷도 노란색이어서 더 닮은 거 같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토마스 그냥 선제이시 아니에요? 그냥 선제이시 아니에요? 그냥 선제이시 아니에요? 그냥 선제이시 아니에요? 네, 빨리 다음 거 보고 싶어요 네, 빨리 다음 거 보고 싶어요 네, 다음은 애나벨 애나벨 애나벨입니다 아, 이거 좀 무슨 성짓하네요 닮아보면은 더 맞아 닮았나요? 네, 너무 닮았어요 닮았네요 네 문제는 다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런 특징이 있네요 이제 다음으로 저의 개인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라에몽 성대문사를 해보겠습니다 도라에몽 성대문사를 해보겠습니다 똥통이한테 가버려 이거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똑같다 너무 똑같다 똑같아요? 네 근데 반응이 왜 그러죠? 진짜 똑같아 너무 똑같아 아, 너무 똑같다 맞아요 너무 똑같죠? 네, 그럼 지금까지 선제이의 프로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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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